자 여러분들께 제가 새로운 무료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소개 좀 해드리려고 강좌 예고편을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글로 되어있고요. 설치하는 순간 한글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강좌를 올렸던 샷컷 샷컷과 같은 오픈소스예요. 똑같이. 근데 샷컷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되어있지만 좀 자막을 넣는다던가 효과를 넣는다던가 트랜지션을 넣을 때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요. 특히 자막 넣는 부분은 너무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한다면 저는 얘를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 중에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있는데 무료는 좀 허접한 것들도 있고 유료는 금액 때문에 힘들고 또 무료이면서도 굉장히 막강한 능력을 가진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제가 이제 다빈치 리졸브를 추천하고 싶은데 아주 진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되어있고 또 배우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글로 되어있고 사용하기가 조금 수월한 기본적인 편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막 넣고 컵 편집하고 효과 넣고 하는 데는 한마디로 유튜브 운영하고 이런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정식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를 해볼 거예요. 굉장히 용량이 가볍고 설치도 굉장히 빠릅니다.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창에 kdenliv 저는 kdenlive라고 읽는데 또 어디에선 뭐 kdenlive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명칭을 적고 검색을 하면은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kdenlive 이거 영어인가 이게 libred video edit 하여튼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요. 자 얘를 클릭하면은 사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돼요. 근데 번역하면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설치할 거는 최신 버전으로다가 이게 21.080 이거를 설치 윈도우 설치 버전이에요. 이것도 다운받아도 돼요. 설치 버전을 다운받아 놓은 거고 다운받는 거고 여기 이제 독립 실행형이라고 이제 또 다른 용도로 자 이거는 이제 다른 플랫폼에 여기는 리눅스네요. 리눅스 여기 이게 이제 최신 버전이니까 저는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를 설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지금 띵띵띵 하면서 여러분들 그 화면 캡처 프로그램에는 얘가 또 안 나올 수 있어요. 사용적인 컨트롤 하는 뭐 디바이스에서 허용을 하겠냐 하는 부분이 항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얘를 누르면은 진행이 됩니다. 자 예 그럼 이렇게 이제 welcome to 저도 크덴이라고 할게요. 크덴 라이브 셋업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넥스트를 누릅니다. 자 여기 보면 인스톨퍼 애니원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쓰고 인스톨퍼면 나만 사용할 거 저는 이제 다 어차피 혼자 쓰는 거니까 여럿이 써도 상관없는 거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고 넥스트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크덴 라이브 폴더가 하나 생기면서 이제 거기에 설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용량은 얼마 안 돼요. 자 이거 밖에 안 되죠. 자 next 자 인스톨 자 이렇게 하면 진행이 됐어요. 자 끝났어요. 간단하죠? finish 자 그 바탕화면에 보니까 실행 아이콘이 생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치된 폴더에 여기 실행 파일을 꺼내놨습니다. 얘를 이제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만약에 실행 파일이 생성이 안 됐을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내기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이게 바로 실행 파일이에요. 얘는 설치 파일이고 설치 파일은 뭐 또 나중에 새로운 버전 나오면 또 쓸 거니까 얘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대로 랩트 쳐서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보관하고 계셨다가 또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윈도우에서 방역을 읽고 진행을 차단했습니다. 그냥 혹시 액세스 허용을 해야 쓸 수가 있겠죠. 허용 했고 여기 광고는 알리하게 해서 광고가 자꾸 떠가지고 자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뜨게 됩니다. 제가 설치를 해보니까 바로 한글로 진행이 돼요. 예전에 제가 샷컷이라는 무료 프로그램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설치한 적이 있고 강좌를 올렸죠. 시리즈로 강좌를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편해요. 사용하기가 일반 편집 프로그램하고 잘 맞고 그 예전 그 샷컷은 자막이라던가 어떤 사용법이 일반 편집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너무 실망이 커서 그 뒤로는 제가 샷컷을 강좌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강좌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크댄 라이브를 소개를 하고 앞으로 이제 강좌를 올리겠다는 예고편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사용하기 편해요.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알고 나면은 간단합니다. 여기가 마찬가지 여기가 타임라인이고 여기가 이제 미디어들을 보관하고 불러와서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치 뭐 여기에 이제 합성 같은 거 효과, 이펙트라고 하는 거죠. 뭐 클립 효성에 대한 거고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긴 모니터가 두 개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소스 모니터 여기는 이제 이쪽 타임라인에서 보여주는 모니터 프리뷰 모니터 이렇게 돼 있고 그냥 가볍게 한번 영상을 하나 한번 불러와 볼까요? 프로젝터를 먼저 하나 만들죠. 뭐 새로 복잡한 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오늘은 그냥 이 설치하고 대충 한번 보는 거예요. 형태만 여기서 새로 만들게 해도 되겠죠? 여기서 새로 만들게 해도 되고 자 새로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는 뭐냐면 일종의 프로젝터 세팅이에요. 내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했을 때 도화지를 설정을 하죠. 사이즈를 설정하고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이런 거 이런 걸 할 때 이제 비디오에서는 디지털 이미지에서는 또는 디지털 비디오에서는 해상도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HD 1080p 이게 뭐냐면 1920 곱하기 108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레임 프레임이죠. 이게 29.97 프레임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면 내가 촬영한 해상도를 설정하고 프레임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놓고 문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비디오 트랙은 기본으로 두 개가 되어 있고 오디오 트랙 두 개 이게 기본이 하나 오디오 트랙 두 개 비디오 트랙 두 개만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 놓고 이건 이런 건 나중에 전체적인 설명은 다 나중에 하고 오늘은 그냥 이렇다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프록시 편집도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샷컷 예전에 강의를 올렸던 샷컷 무료 편집 프로그램 보다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낌상으로 볼 때 대충 한번 훑어봤는데 자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새로운 문서가 생겨요. 기본으로 실행하면 이거는 문서가 하나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영상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열기는 내가 프로젝트 작업을 하다가 저장한 것들을 불러올 때 다시 불러와서 그 재편집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열기예요. 자 그럼 비디오는 어떻게 불러오느냐 이 비디오는 이 부분에는 없어요. 불러오는 게 여기도 없죠. 여기도 여기는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체크해 놓으면 여기 나타나는 건데 프로젝트에 보시면 클립이나 폴더 추가라는 게 있어요. 자막 같은 것도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클립이나 폴더 추가를 누르면 비디오 클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드라이브를 선택을 해야죠. 내 핏이 이쪽에 아래로 좀 내려오는 거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H 저는 H에 여기서 하나 두 개만 불러와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거 하나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 하고 두 개 두 개만 불러와 볼게요. 그리고 확인 딱 누르면 비디오 클립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죠? 자 이걸 선택하고 재생을 해보면 계속 재생이 돼요. 안쓰럽게 재생이 돼요. FHD 이거든요. 여기에 보여주는 것은 여긴 타임라인 프리뷰에요. 여기 소스 뷰 화면이고 그래서 얘를 얘를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 갖다 놔도 되고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놔도 돼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갖다가 딱 놓으면 트랙에 여긴 비디오 1 비디오 2 트랙 여기는 오디오 1 오디오 2 트랙 비디오 1이니까 오디오도 1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굴리면 타임라인이 확대가 됩니다. 축소 확대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재생해보면 이건 나중에 그 렌더링이나 할 때 그때 지정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크덴라이브는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며칠 뒤에 이제 정식적인 강좌를 올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잘 보시고 오늘은 이 자 지금 타임라인에서 재생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보여지고 있죠. 얘는 소스 여기는 소스들 얘를 선택하고 있죠. 지금 위에 거슬때 얘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하면 얘가 재생이 소스에서는 얘예요. 얘는 지금 타임라인에 있는 비디오가 아니에요. 타임라인에 비디오에 있는 거는 얘입니다. 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하우점 잡아가지고 끌고 내려와서 필요한 부분만 잡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다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UI가 이렇게 생겼다 정도로만 그리고 정식적으로 UI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다 다음 시간부터 시리즈로 약 제가 생각할 때 한 8개에서 10개 정도로 시리즈로 쭉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그 강좌가 끝나고 나면 다른 프로그램 강좌 했듯이 또 응용 강좌가 또 들어가겠죠. 새로운 무료 소프트웨어 이거는 완전히 100% 무료이면서 한글로 돼 있고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아주 좋은 무료 프로그램이 이제 다빈치 리졸부가 있는데 그거는 영문으로 돼 있어갖고 여러분들 또 영어 멀미 하시는 분들은 좀 사용하기가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배우기도 조금 기본 편지긴 쉬운데 조금 퀄리티를 올리려면 배우는 게 좀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여타 파워디렉터나 필모라 이런 편지 프로그램처럼 좀 약간 좀 쉽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9월로 넘어가겠죠. 이전에 진행하던 강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